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사태에 대해 중국이 초기 정보를 통제함에 따라 중국 책임론이 대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미국에서는 벌써 중국을 상대로 20조 달러 손해배상 수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영 미국 대사도 중국의 초기 정보 통제에 대해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영미권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슨 대사는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유했을 뿐 세계보건 당국과 기구에는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아울러 글로벌 협력 체계가 붕괴한 데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됐는지도 평가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과거 메르스 확산 사태 때 이 사건을 기억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치료받는 한국인 메르스 환자가 27억에 달하는 의료비와 손해배상액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환자에게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중국을 방문한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액을 물리겠다고 했던 것이었죠. 감염 사실을 몰랐어도 감염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서 중국에 입국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입국을 하게 돼서 중국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전염병 사태 때 방역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미국은 중국이 뒤늦게 발병 사실을 발표한 뒤 즉시 미국의 질병관리예방센터 CDC 직원들을 중국의 파견에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1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며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CDC가 중국에 가서 초기 방역 단계부터 함께 활동을 했더라면 앞으로는 이런 중국 정부와 공산당 간부들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는 주체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배상액을 뜯어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익이 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써가며 노력을 허비하겠습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미국은 중국의 중요한 재산을 무려 1조 달러가 넘게 압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말입니다. 과연 집단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